다음은 또 뉴페이스를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. 두 번째 뉴페이스 우리 태양호 씨. 태양호 씨도 있어요? 뉴페이스를? 그게 아니라 선생님. 뉴페이스를? 그게 아니라 선생님. 선생님. 태양호 씨도 있어요. 뉴페이스가 있어요. 다 욕심들었네. 너무 좋아요. 태양호 뉴페이스. 태양호 뉴페이스 있죠. 유부 근연차 맞으시죠? 맞죠? 맞죠? 같이 추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니요. 혼자 추는 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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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스러움이 많아요. 쑥스러움이 많아요. 쑥스러움이 많고 생각보다 여성스러워요. 태양호 형 힘 좀 실어줘요. 형. 그냥 골반만 흔들면 돼. 자 그러면 아까. 태양호 씨. 음악 주세요. 아저씨. 왠성명. 왠성명. 와, 귀엽다.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여성스러워 잘했는데? 생각보다 여성스러워요. 태블릿이야 태블릿. 아 좋아 자 다음 또.